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다뤄봤어요. 아이에게 물어봤던 것들이 1부터 5형식까지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글쎄요 I found myself 이런 식으로 해서 found myself how 이런 식으로 해서 5형식 비슷하게 가는 문장인데 그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주어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물어볼 때 쭉 시켜보면은 정확한 설명은 못해내도 얘는 들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라 하면은 못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그거를 금방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영어를 문법을 회화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해내라고 하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약간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보라고 했을 때 댐을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목적어랑 주어가 혼동이 온다는 얘기고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저것 다 지금 해주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 예문을 들어보라고 하면 run, watch, sing 같은 거 들어주고 1형식 만들라고 하면 I run, I sing 하고 2형식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무엇이 어떻다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3형식은 이렇다라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요소로 갈랐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품사로 갈랐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자신만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게 만들었더니 나는 지구를 지킨다라는 문장을 만드는데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어를 설명을 해보라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이제 목적어는 주인공의 목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누가 이해한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the word protect eye라고 일단 제가 틀리게 써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본인도 잘못된 걸 조금씩 인지를 하는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거라는 걸 찝어내지 못하다가 제가 가르쳐줘서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갈리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댐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해준 거죠. 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살짝살짝 깨져있는 부분들을 다시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지나온 길을 약간 보수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선 약간 문제가 됐는데 그럼 그들은 그 직구를 지킨다라고 영적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오랜 습관 잘못된 습관인데 조금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그들 은이니까 이걸 R 이렇게 넣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데이에다가 R 넣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잡기로 했으니까 다음 시간 또한 제가 볼 때 문법적인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요СТ述 YOUTUBE